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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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드디어 졸업장 왔어요 아싸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졸업장 와 졸업장이 드디어 왔어요 이거 와 졸업하고 이거 받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여기 보면은 University of Washington Graduation and Academic Records Office 와 진짜 드디어 받았구나 내가 이거를 와 여기 보세요 이거 와 진짜 완전 개 같네 어 근데 실상은 뭐 그냥 종이쪼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키차입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고 얼마전에 University of Washington 그러니까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명문대학교로 2019년 US News & World Report에 따르면 세계대학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1861년에 설립됐고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죠 여러 대학 학부 중에서 을과 대학 및 생명공학 분야가 가장 유명하고 세계 최초 비형 간형 배춤 개발, 신장투석술 개발 등 여러 업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제가 언급하는 이 정보들도 워싱턴 대학교 입학 이후에 알게 된 사실들이고요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첫 영상 촬영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뭔가 좀 의미 있는 거 하려고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제가 방문한 곳은 유니버시티 워싱턴 워싱턴 대학교입니다 졸업생이 직접 뽑는 워싱턴 대학교 대표명서 TOP5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수잘루 라이브레이 자 들어가 볼까요? 수잘루 도서관은 워싱턴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입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는 이 건물은 3만 2천 평방미터가 넘는 공간에 200만 권이 넘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이름인 수잘루 도서관보다 해리포터 도서관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한 이곳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워싱턴 대학의 대표 명소입니다 바로 관광객들의 고등학생까지 Olaf asked if theistically PDGC 이는 범но에 갓 Overall're not allowed 여행의 modal우를 Reporting 비율루 도서관의 깨단redit 휴식시간이라서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. 지금 다음속하거나 진심 먹으러 가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. 두 번째 장소는 더 쿼드입니다. 워싱턴 대학교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벚꽃이 만개한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, 더 쿼드입니다. 1939년 워싱턴 대학교에서 30그루의 벚꽃나무를 구매한 후 1962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을 하며 더 쿼드는 워싱턴 대학교의 또 다른 대표 명소가 되었습니다.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벚꽃 시즌이 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이곳은 시애틀 벚꽃 구경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시애틀 벚꽃 시즌이 되면 이곳이 전화가 바뀌고 있습니다. 이곳은 가게에 벚꽃이 만개한 사진들이 사진이 찍어서 세 번째 장소는 유덥 분수대 여기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화공, 전기전자 등 엔지니어링 빌링들 둘러싸고 있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자주 와서 싶고 그래요 드럼 헬 파운트는 프러쉬 펀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워싱턴 대학교의 분수대입니다 가운데의 물줄기는 최대 30m까지 올라갑니다 대학 풋풀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이후 분수대는 운영을 중단하는데 이는 대략 11월 말쯤이며 다음에 4월 1일에 재가동을 합니다 분수대는 주중수말 상관없이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하니 이 점 주의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장소 W사인 W사인은 워싱턴 대학교 로고예요 상징이죠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스포츠팀 응원하는 데 쓰기도 해요 이렇게 외치죠 Go Huskies! W사인은 워싱턴 대학교의 로고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로고는 처음 생긴 후 디자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2008년에 채택된 디자인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번째 장소는 Husky 스테디움 대학 믹스 축구부가 활동하는 Husky 스테디움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억에 담긴 장소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졸업식을 했거든요 그게 안에서 필드에서 다 일정 다 놓고서 스테디움 있어서 졸업식을 했는데 와 그때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네요 7만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 가능한 Husky 스테디움은 서북미 최대 규모의 위식축구 경기장입니다 1920년에 처음 설립된 후 여러 차례 확장 및 보수를 했고 2013년 보수 공설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위식축구부의 홈 부장이며 매년 6월에 이 경기장 안에서 워싱턴 대학의 연중 졸업식이 열립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상징인 Husky입니다 시베리안 Husky 맞고요 고 Huskies 비밀의 장소 워싱턴 대학교 비밀의 장소 궁금하죠? 궁금하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자, 워싱턴 대학교 제일 유명한 졸업 팟파이브를 갔는데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의 장소 궁금하지 않아요? 궁금하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고 Huskies! 제가 방문한 워싱턴 대학교 대표 명소 TOP5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해리포터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수잘로 도서관 두 번째 장소는 벚꽃 사진이 유명한 더 쿼드 세 번째 장소는 경치가 아름다운 유덥 분수대 네 번째 장소는 워싱턴 대학교 로고인 WSINE WSINE은 영상에서 소개하는 곳 말고도 캠퍼스 북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소는 서북미 최대 규모의 미식 축구 경기장인 Husky 스타디움 지금까지 루키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루키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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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